무신 되게 큰데 그에 비해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면은 봐봐요 이거 미쳤나 이 자식들이 어 잠시봐 이거 공격력 너무 낮은데? 나와봐 생각보다 공격력이 너무 낮은걸? 이러면 안되는데 탄력 탄력한다 안탔나다 자릿정 뿜뿜뿜뿜 뿜뿜 뿜뿜뿜 아 진짜 뚱 안탈리고 침аешь 아, 이거 음묘의 반지를 얻어야 하나 뭔가 무시치고는 걷는게 방정맞는데 좀 우아하게 걸어야 할 것을 뇽뇽뇽뇽뇽뇽뇽 됐어 에이 스틴만 먹고 옵시다 하기 전에 일단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쐐기석이 있을걸 아마 이쪽에 보면은 쐐기석할 편이 있죠 아 아파 이놈의 망자들은 이거 부직을 들고 있으면서도 매일이 아픈게 왔어 내가 쓰는 부직은 저렇게 좋지 않아 얍 아스토라 해지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에스트만 먹고 치자 먹고 달려 잘 있어 난 그닥 템에 욕심이 없거든 아우 요 요 아프야 안돼 아 저거 위에서 반지 먹어야 하는데 오 살려 살려 오 오 오 오 양파기다 무서워 컴 헛뚤 헛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명하세요 그리고 청교까지 청교도 받았고 자 볼드나 잡으러 갑시다 어 볼드야 쉽겠죠 설마 설마 볼드도 힘들까 원 투 원 투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 자 봅시다 일단 이거랑 호! 2, 3! 아시 그래 그냥 양손으로 해 양손 공격 합시다 안녕 어 근데 잠시만 생각보다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이래도 돼? 공격력 쓰레기인데? 어 잠시만 공격력이 너무 쓰레기인데? 나 레벨업이라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아니 강화하기 전까지 그냥 롱소드 쓰면 안될까? 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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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번 더 아 그리고 윙득이를 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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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뿜해 줍시다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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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 이거 패턴 다 복었네 이러다가 어휴 어휴 저 젠장 조심조심 설마 얘한테 죽겠거니 쉽지만 죽일지도 몰라 잠시만 죽을 필요인데 잘못하면 조심 오 배턴이 꼬여버렸네 패턴이 꼬여버렸네 응? 세에상에 세에상에 이야 설마 이렇게 데미지가 안나올지 몰랐다 물리딜만 들어가네 어? 물리딜도 이거 다 안들어가는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요 이거 진짜? 아야 괜찮아 괜찮아 에스트 꽉 채웠어 아 그냥 롱소드가 데미지 더 많이 나왔어 어 그러면 나갑니다 그냥 롱소드 쓸까야? 어? 롱소드 써도 돼요? 볼드까지만 롱소드 쓸게 이번에도 실패하면은 그냥 집에가서 소울 쓰고 레벨업 좀 하고 옵시다 아 하아 그냥 차분히 합시다 아퍼! 오우! 아 잠시만 또 꼴렸어? 이 패턴 한번 보기 힘든 패턴인데 원래 한 번도 보기 힘든 패턴을 연속으로 두 번을 보네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 달리고 달리고 차분히, 오우 씨! 동상 먹었어? 둘 오우! 여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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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Shin 6을 5이 오우!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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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불쌍한테 몇 번을 죽는 거야? 소름 아니면 내가 실력이 줄었나 어 실력이 줄었나 거의 일주일 반 2주 정도 어 닭솔을 안 했더니 실력이 줄었나 봐요 아니면 아 진짜 쏠 씁시다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 하나만 쓰자 어 여건 강화 뭘로 하더라 어디 무기 강화 어 쇠기석빈을 하나밖에 안 되네 이야 절진나 잠시만 근데 다음번이 다음번이 두개 쇠기석빈을 얹지 어디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난다 렛렛렛 렛렛렛 근력 보자 근력을 1위 올리면 2위 오르고 기량을 올리면 2위가 오르네 그럼 당연히 2위 올려야지요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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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설마 또 죽겠어 조심합시다 어? 설마 괜찮아 괜찮아 설마 설마 사람 잡는다지만 진짜 그러겠어 어? 딱히 어려운 애도 아니고 골드인데 볼드는 생각보다 어려운 보스였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볼드는 뭐지? 패턴 모르면 못 깨는 보스였어 아 뭐지? 공약 모르면 못 깨는 보스였어 갑자기 근데 다크 소울 보스 생각해보면 다 ‑‑ 다크 소울 보스 다그러лись 캬 데미지 잘 들어간다 오우 때리고 호잉 아 근데 공손 너무 느리다 그냥 한 손은 때려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달리고 달리고 하필 여기 강화 한 번으로 이렇게 쾌적한 플레이를 강화 한 번으로 이렇게 쾌적한 플레이를 야 그냥 가 에? 아 강화 한 번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이어 따란 둥 자 일단 갑시다 일단 타고 불사자의 거리 아 뜨긋하다 안녕 또끼들아 욕하는 애 꿀먹고 이쪽에 보면은 요엘이 있지만 그래 일단 집에 가있어 죽이려다가 그냥 뒀어요 왜냐면 저 녀석은 미용의 적이니까 저 녀석을 이용하면은 못생겨져요 놔봐 놔봐 뚱 일단 집에 가서 솔 쓰고 옵시다 스테미너가 넘어오는 것도 같으니까 스테미너 좀 올리고 체력도 조금 높여야 할 것 같고 해야 할게 많네 아 그러니깐 빡세게 돌아야 하네 쓰레기석 비늘이니까 저 쓰레기석 비늘이니까 돌아야 할 때가 되게 많네요 생각해보니 다 돌아야하나? 어? 맵 다 돌아야하나 이거? 살짝 그럴빌인데? 안된데 그럼 아 아 나 쳤니? 어디 미쳐난 녀석이 그냥 아 스몰 쉴드 얻었는데 그냥 이거 쓸까? 아 수리분말 얻었고 톡 이쪽에 보면 에스파펜이 있고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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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이힝 이힝 어허허 무시하고 갑시다 쇽 근데 솔직히 말이 지금 말이 생긴게 무의지 어 복장만 무의이죠 지금 보면은 보면은 그냥 똑같이 보스런이야 결국엔 보스런 하고 있어요 또 아아 아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으으 복추밭에 파랑새야 아으 굳이 저쪽으로 안갔데 쥐나 잡으러 갑시다 룰루루루루 야으 아우 맞아 쥐는 무서운 생물이에요 쥐는 정말 정말 무서운 생물입니다 쥐는 정말 정말 무서운 생물입니다 새타스 드디어 뒀다 아우 진짜 힘들었네 아우 진짜 힘들었네 반대 얻었고 시작합시다 야 놔라 아 진짜 이 기들이 기들 이 이씨! 내장물! 복수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놈의 쥐새끼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아 돌아버리겠네 뭐 그래도 금방 가니까 갑시다 잠시만 야 나와봐 요거 좀 없고 쭉쭉쭉쭉 야 나와봐 마염기 반드위 휴 위험해 야 야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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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너네에게 볼일은 없다 어 나 나 나나!! 위험해 위험해 어딨니 저거 여기고 잡았어 아 예리한 보석이었네 에이 아쉬워라 어? 슬기식 비늘인 줄 알고 순간 기도했거든요 어제 뭐가 있는지 기억들이 안 나니원 에이 나중에 한번 공략을 찾아봐야 하나 또 시작 띠우 아퍼 아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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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땡큐 아직 친구도 안 맺었는데 벌써 저렇게 친구를 도와주네 참 착한 친구예요 넘나도 착한 친구입니다 애교해 줍시다 거목을 지금 잡을 수 있으려나? 근데? 거목을 잡을 수 있겠죠? 설마 거목도 못 잡겠어? 1페이지가 근데 빨리 넘어가야 돼 문제는 1페이지 얼마나 빨리 넘어가냐가 관건인데 야 너 중성화 수술 시키러 왔어 아아 아 스테미는 엄청 쪼달리네 야 손 돼 손 손 손 일단 손 손목 우후 그래 네가 다 밟아 죽여라 야 지금 팔꿈치 터칠 수 있나? 팔꿈치다 아닌가? 야 터칠 수 있니? 어? 도트 도트 도트들이요 도트 도트들이 들어가네요 어머나 참 암튼 잠시 녹화 좀 끊을게요 자, 녹화 1위 다녀왔어요 어, 잠시만요 어... 일단 저거부터 꼭 합시다 녹화의 반지 스테미너가 너무 쪼다린다 어? 야, 스테미너 엄청 먹는다 어? 소름돋게 먹네 설마, 아, 잠시만 나 봤니? 얘 위에도 쳐다보네 야, 대단한데? 보통 몹들이 위에 쓰면 잘 모르는데 얘는 위를 쳐다봤어요 야, 대단하다 잘 있어 그럼 그거 이건 이거 이히히히 욕 잘 있어요 깨르르 깨르르 아, 이랬어 인기 얘는 피곤해 문 열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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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열로 따라나와 옥상으로 따라나와 아니다 귀찮으니까 비참하니까 뭐 하아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러면 없어지지요 흠 흠 흠 흠 흠 흠 일단 밑에 화두풀 찍고 보면은 제가 없어져 있겠지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쪽으로 가면 아마 아아 아아 출전기사가 있지만 무시합시다 흠 출전기사는 무식한 놈들이라 상대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상대하면 내가 피곤해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흠 아우 목 아파 해놓고 나갑니다 나갈게요 우유 묻혀봐라 흠 흠 흠 올라갑니다 띠리리리 하아 이거 오른손에 이거 화염검을 어? 화염검을 들고 싶은데 쓰읍 이거 못 봤구나 발에 검을 들고 있네 항상 오른손에 반대로 들어 볼까요? 야 흠 아아 무조건 한 손은 적으네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흠 흠 아아 일단 거인이랑 친구 맺고 아이예 아이예 애니타 다 남결 이럴 띠 무조건 риг 삼